비토리아 씨는 뭐 은근해 비토리아 씨는 지금 의상 때문에 스트레싱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손가락 스트레칭 되나요?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통해서 어머나 어머나 야 이게 많은 통화 안 줄게 형이 한 게 있을까요? 정광은 씨 배영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정광은 씨 탈락 네 좋습니다 자신 있어요? 네 사실 남자에서 우리 김지윤 씨가 많은 지금 화살을 받고 있는데 여성 참가 분들 중에서 나 이스라엘 라이벌가 있어요? 제 자신 아 제 자신? 아 제 자신? 아 이거는 선수들만이 헤헤헤헤 왜 자신 왜 자신을 이기기 위해 팀인가요? 저희 우리 김승현 씨는 좀 같이 한 번